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덕철 중앙재난대책본부 1차장,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국민 담아문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가 대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4차 유행이 시작될지 모르는 갈림길에 서있다라고 하면서 기본 방역수칙을 지키고 모임 취소 등 사회적 거리 두기를 협조하고 백신 예방접종 동참 등을 호소하는 담아문을 발표했습니다. 아주 정치적인 변곡점이 될 때마다 갑자기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는 현상을 우리는 많이 봐왔습니다. 8.15 집회를 지난 여름에 대대적인 대규모로 할 예정이었는데 그때 갑자기 코로나 환자가 쭉 늘은 추세를 보였고 또 이후에 있다가 10월 1일 개천절 등을 해서 또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는 상황이 일어났고 이런 중요한 정치 일정이 있을 때마다 갑자기 코로나 환자가 늘어났다. 오히려 코로나 환자가 늘어나고 코로나를 가지고 전국에 또는 정치에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들었던 것. 여러 차례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 방역이라는 말도 많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선거를 앞두고 있고 선거 끝나고 바로 내일 모레면 선거가 끝나게 됩니다. 어쨌든 큰 정치적인 고비를 넘기게 되는데 이게 아주 영향력이 큰 메가톤급이 될 것입니다. 이걸 다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권덕철 국민담화문 발표부터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년간의 경험을 보면 대유행이 본격화되기 직전과 유사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 평균 500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짧은 시간 내에 하루 1000명 이상으로 유행이 커질 수 있다. 다시 아주 위협적인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주기적인 환기, 유상, 유정사 시 검사받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지켜달라 이랬습니다. 지금 이 기본 방역수칙을 안 지켜낸 대한민국 국민은 거의 없습니다. 모든 국민이 마스크를 차고 있다는 걸 길에 나가보면 다 확인합니다. 그냥 허허 불판에 혼자 있어도 마스크를 차고 다니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손 씻기 알아서 하고 있고 모든 기관마다 손소독제가 배치되고 있어서 다 손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검사받기, 정상이 없어도 지금 곳곳에서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를 받는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유흥업소,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소, 체육시설, 교회를 또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관리자와 이용자들께도 당부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5일부터는 일주일간의 계도기간이 끝나고 기본 방역수칙이 본격적으로 의무화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중시설 이용자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 그렇게 했습니다. 식당, 카페 모든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출입명부를 작성해라.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다. 출입명부. 어떤 의미에서는 큰 통제의 차이가 지금 바로 도래된 것입니다. 두 번째 요청사항은 꼭 필요하지 않는 모임을 취소해라 합니다. 모임을. 앞으로 이 모임을 취소해라. 꼭 필요하지 않는 모임. 인원을 줄여달라. 감염 확률이 비약적으로 높아진다는 이미 알고 있는 사항들이고 적극적으로 예방접종 제상자들에게 접종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한다. 지금은 예방접종이 약이 부족해서 그렇지 예방접종은 제대로 하려고 하면 벌써 끝났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우리 갖고 있는 의료시설을 비교해보면 사흘 만에 다 끝날 사항들을 지금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계속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계속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찌근찌근하고 있는데 성적이 대한민국은 콩고나 러완다 수준보다 못하다 하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111위입니다. 111위. 이미 선진국은 코로나 예방접종을 다 맞아가지고 마스크를 벗고 야외에서 집단적으로 활동을 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연구만 하더라도 마스크를 다 벗고 국민들의 집단 면역이 생겨서 야외활동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마스크를 껴라, 뭘 손 씻거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정부 보고 우리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이 잘했다고 하니까 제1번이 잘한 걸 따지고 보니까 제1번이 뭐냐? K-방역이라고. 아직도. 그러니까 쏟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몇 번 말씀을 드려도 아주 국민들은 잘 모르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가지고 총재하고 있던 이야기를 다시 좀 이따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인과 가족, 이웃을 위해서 예방접종을 적극적으로 받아달라. 예방접종을 다 받고 싶어도 예방접종을 받을 만한 약이 없다. 하는 것도 지금 강조를 해드리고. 그런데 왜 자꾸 이 코로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인 주요 변곡점을 맞을 때 코로나 환자가 늘어날까? 또 다음에 어떤 상황이 생길까? 여러분 4월 7일 날 지금 현상으로서는 서울과 부산의 서울, 부산시장이 야당 후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야당 시장이 된 상황을 정치적으로 큰 의미가 갖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학정, 폭정. 이미 서울시 의회만 하더라도 의원 109명 가운데 101명이 민주당 시속이고 서울의 25명의 구청장 가운데 야당, 국민의힘은 딱 한 명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상황인데 완전히 상황이 뒤집어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이 국민의힘 후보가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정치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정치 요구를 할 가능성이 매우 많아지고 집회와 시위도 더 많이 거센, 지금 억압된, 탄압받은 이런 상황에서 정치와 집회에 관한 요구가 더 커질 것이다. 그걸 미리 대비해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집회를 더 못하게 요구가 더 커질지 않도록 통제하는 수단을 쓰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만약에 선거 결과가 두 군데 다 저거나 그러니까 두 군데 다 여당이 당선되거나 아니면 두 군데 중에 하나가 여당이 당선된다. 적어도 서울시만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지금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반드시 드는데 만약에 한 군데라도 여당이 이겼다. 이러면 아마 폭동 내지는 큰 저항이 있지 않을까? 그걸 미리 대비해서 또 이렇게 예방조사를 놓듯이 지금 천 명 이상이 될 것 같다. 집회 금지, 아까 그랬죠? 모이지 말아다. 집회 금지를 미리 이렇게 예고하는 것이 아닌가? 거기다가 오늘 박영선 후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샤이 진보가 많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샤이 진보라는 것이 많아서 여론조사를 할 때도 진보척에 있는 사람들은 전화를 안 받는다.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가 많이 왜곡됐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샤이 보수라는 소리를 들어봐도 지금 진보정치 세계인데, 진보정권인데 샤이 진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뻔뻔한 사람들인데 뭘 하더라도 노골적으로, 과감하게 대통령이 농지를 사져놓고도 회의를 하면서도 앞으로 불법적으로 농지를 사서 형지를 변경하는 사람들은 엄단해라. 이렇게 뻔뻔하고 조국만 하더라도, 윤미향만 하더라도, 추며만 하더라도 이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샤이, 진보가 샤이 있다 하는 자체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선거 결과가 여러분이 예측하는 것과 대비해가지고 미리 조치를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의심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져보니까 또 앞으로 이 선거를 거치고 난 뒤에 어쨌든 국민들의 요구, 지금 이 지표를 보니까 2030 젊은이들이 대거 국민의힘 후보 유사장으로 몰려가서 줄을 서서 기다렸다가 발언을 하고 있는, 들어보고 깜짝 놀랄 상황들입니다. 이렇게 우리 젊은이들 속에서 속에 불이 타는 것처럼 아주 갈급한 심령들에 대해서 아주 문재인 정권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참아왔던, 억눌려왔던 것들이 폭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4월 7일 날 선거 결과가 엉뚱한 게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걸 가장 쉽게 컨트롤하는 게 지금까지 해보니까 코로나 더라. 그렇게 광화문에 매주마다 작년에, 그 작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왔습니까? 그걸 한숨에 지워버렸던 게 바로 코로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체로탄보다, 가스보다 100번, 1000번 효율성이 큰 거 코로나다. 그래서 얻어적으로 이 코로나에 대한 약을 구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대통령이 전화해가지고 모더나 백신 2000만 병분을 구했다. 그때만 하나도 우리 대통령 뭐 했냐? 우리나라 뭐 했냐? 하니까 그래서 2000만 병분을 직접 전화해가지고 받기로 했다 하는데 그거 지금도 하자세월입니다.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때 뿐이었는 겁니다. 강감 무수수입니다. 지금 얻어적으로 백신을 못 구한 건가 안 구한 건가 하고 의심이 들 정도로 아주 소혹적입니다. 백신 구하는데. 왜 그럴까? 적절하게 정치적으로 이 상황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내년 대선 때까지 하는 의심이 드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두 군데 설명을 하셨죠. 하나는 이번 선거에서 야당 후보가 다 당선돼가지고 더 정치적인 요구가 거세질 경우 또 하나는 야당 후보가 어느 한 군데 또는 두 군데 다 패배했을 뿐에 거센 저항이 있을 경우 양쪽 다 어느 것이라도 저항 또는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이니까 서소히 지금부터 복선을 깔아가지고 코로나 상황 코로나 전국을 만들어가지고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입니다. 자 이 정권은 구비고비마다 이렇게 곱선을 거립니다. 뭐 2주만 기다리라 또 있다가 또 2주만 참아달라 그러다가 필요하실 때에는 갑자기 확 환자가 늘어나는 이런 패턴을 보고 국민들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표한 대국민 담화가 수상하다 아주 수상하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 성창경TV